인식률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거의 99% 정도 됩니다. 300장 중에 5장만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9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이미지 대조를 대조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0만장이라고 가정하면요. 그중에 천장 빼고는 나머지 9만 9천장은 양쪽의 도장이 기표 도장이 어떤 식으로 위조가 되는지를 다 판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300장 중에 5장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미지 대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변호사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우리 저번고 측 변호사 입장은? 그때 이미지 대조를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한 변호사는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잠깐 선거모의 소송에 계속 참여했던 분이 아니라 그때 재판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신 변호사 두 명이 또 계셨는데요. 두 명은 옆에서 도와줬고요.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지만 도와줬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총 4명이 4명의 변호사가 이 이미지 대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정말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그냥 이걸 하지 말고 빨리 그냥 까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나오는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네. 내가 이제 저도 이 이미지 대조라는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야 이거는 정말 참 그 프로그래머가 상당히 멋진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활용했으면 이 고생들 안 할 건데 참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선관위에 넘겨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우리가 또 거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선관위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분석했을 때 앞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에도 걸리지 않게끔 또다시 추가적인 어떤 조작의 어떤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도 될 뻔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실제로는 이렇게 2차 가공된 저해상도 이미지를 이미지라는 제약을 안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량의 12만 장 빅데이터를 가져오면 저해상도 이미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미지 프로그램,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실제로는 아주 위조지폐 간별기, 위조수폐 간별기의 이미지 해상도 한 600dpi라든지 1200dpi 정도의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실제로는 위조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조작위다. 중앙조작위다. 아예 근본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설계되어 있고요. 이 원고 그러니까 이 원고 프로그래머가 실제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의 해상도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미지 처리, 투표지 분류기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아마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렇게 인식률이 지금 형편없었는데요. 원고책이 만들어서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파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처리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처리 속도, 정확도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완전히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남겨서 나중에 사후 검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론적 가능성을 모두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해상도로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의도가 아주 잘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번 4.15 총선의 조작은 크게 보면 서버 조작이었습니다. 서버 조작. 서버 조작이기 때문에 서버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아셔야지 이걸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서버 쪽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량의 가짜 인쇄지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들이 서버를 배우시고 인쇄를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투표지만 이것만 까기만 하면 우리는 다 역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부푼 마음으로 들어가셨나 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던 게 물론 인쇄 전문가하고는 우리는 처음에는 교류는 없었는데요. 그분이 들어왔던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인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한 거였고요. 서버에 대한 조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지 대조라든지 서버 확인을 다 준비를 해왔던 거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선관위가 단 1%의 오류가 있다고 이걸 무시하면서 이걸 못 쓰게 강하게 제지를 해서 못하게 된 거고요. 인쇄 전문가는 그 현장에서 이거 다 인쇄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고 특정 분야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나 통념이나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생기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고착과 될 가능성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털을 못 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말 그 이미지 대조라는 참 빼아픈 부분 가운데 안 하네요. 그래서 이제 7페이지가 이렇게 쓸데없는 숫자 나열을 했고요. 나머지 7페이지는 더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 5개를 수정했다. 이 5개를 수정한 걸 가지고 이 5개 단지 이거 5개 수정한 걸 가지고 또 7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7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5개 수정. 5줄 수정한 걸 가지고. 정신 나갔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 일반인들이 보면 뭔지 모르죠. 검정조서를 딱 보는 순간 이야 이게 참 대법원의 조서가 꾸민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줄이 나갔구나. 5줄을 수정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 일치시키게 한 줄 한 줄씩 밀어서 5줄 밀어낸 게 이제 이게 7장입니다. 이런 소위 의무 없는 데이터를 14페이지 정도 소개했으니까 검정조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선관이 홍보자료라고 쓴 거죠. 대법관이 쓴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선관이 홍보자료인 거죠. 이게 대한민국 수준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돼지 50마리 샜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냥 남의 집 돼지가 섞여 있어도 관심 없고 돼지 50마리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조슈아님. 그 다음 주에 넘어가시죠. 네.